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가 예측하지 못한 비극 2. 대만 총통의 충격적인 발언 3. 삼성의 선제타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기술 시장은 기술 강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며 경쟁자들로부터 두려움과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은 현대 삶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의 성과들은 일반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부터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장치까지 모두 반도체 기술의 진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이해와 우위를 잡는 것이 선진 국가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한국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과 혁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삼성, LG, SK 히닉스와 같은 한국의 유명 기술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고급 제품 품질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은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 분야에서 견고한 평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앙 처리 장치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해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대만 기자들은 CEO 리사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언론들이 AMD의 3nm 파운드리 공정 등 차세대 제품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넘길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AMD가 삼성전자에 차세대 제품 생산을 위탁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페비스 업체들의 TSMC 슬림 현상이 강화되자 TSMC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다다랐고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을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이런 전망이 나오자 대만 언론들은 경쟁자인 삼성전자에게 물량이 돌아갈까봐 TSMC의 주요 고객사인 AMD의 최고 경영자에게 그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MD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 이 도발적인 대답의 뜻은 한마디로 터무니업, 삼성의 3나노 수주설은 그냥 설일 뿐이다라고 일축한 것입니다. 리사수는 앞으로도 대만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TSMC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대만 언론들은 안도하면서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환호는 곧바로 탄식이 되었습니다. 악재는 미국에서부터 터졌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건설이 늦어져 2025년에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란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으려고 했던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더구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생산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숙련된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TSMC는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의 1기 공정시설의 가동을 시작해 5나노미터 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2026년이면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여파로 TSMC의 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는데 믿었던 애리조나 공장까지 늦춰지게 되자 TSMC의 스탭은 예기치 않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BBC는 TSMC 애리조나 공장 연기로 인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야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년 말부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사나노 양산에 돌입합니다. 삼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최근 테일러 공장 공사 현장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내년 말이면 여기서 사나노부터 양산 제품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주요 고객들은 자신의 제품이 자기 땅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자 니사수 AMD 최고 경영자의 태도가 불변했습니다. 그는 최근 니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가장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들 위해 TSMC 외에 다른 제조 역량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확보들 위해 여러 지역의 제조 시설을 활용하고 싶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니사수는 이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라는 특정 업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TSMC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 회사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AMD로서는 이를 충족해줄 공정을 갖춘 회사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건 삼성전자뿐입니다. 결국 TSMC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사쿠라지마 화산은 첫 번째 폭발 이후 8분 후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는데 분화구에서 터져나온 화산 연기는 높이 25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연기가 이 높이까지 치솟은 것은 약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이었습니다. 결국 경계 레벨 3단계가 발령되고 입산 금지령이 발령됐는데요. 화산 연기는 남동 방향으로 최대 800m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찌나 폭발이 강력했는지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나온 화산제는 인근 사스마 센다이 기리시마 아이라 지역과 구마모토 협류의 미나마타 아시키타 구마무라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특히 사쿠라지마 화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이미 폭발이 44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7월 10일까지는 총 115차례 분화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쿠라지마는 가고시마현의 상징으로 약 2만6천년 전에 탄생한 높이 1117m의 화산 섬입니다. 이름에 섬이 붙는 것처럼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1914년 발생한 바이쇼 분화로 흘러내린 용암으로 해업이 매립되어 오스미반도의 일부가 됐는데요. 올해 2월에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폭발 직후 연기가 최고 2400m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쿠라지마가 TSMC의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와 20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란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산에서 약 2km 근방에서는 화석과 화산가스 혼합물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화산재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향하는 쪽에서는 작은 분소풍에도 휩쓸릴 염려가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 주변이 화산재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곳과 가까운 지역의 작은 진동에도 예민한 반도체 공장을 짓다니 TSMC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쿠라지마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공교롭게도 대만 앞바다에서는 2m 길이 초대형 상갈치가 발견돼 어민들을 깜짝 늘라게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쿠버다이빙 강사 왕청로와 그의 동료들은 대만 신베이시 루이팡 임금 바다에서 대형 상갈치를 발견했습니다. 상갈치의 몸통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들은 상갈치의 거대한 몸집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헤엄쳤다고 전해집니다. 15년간 바이빙을 해왔다는 왕청로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북동쪽 해안에서는 신기한 물고기가 자주 목격되지만 거대한 상갈치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보통 수심 약 200에서 1000m에 서식하는 심해어인 상갈치가 지진 징후가 느껴지면 해저에서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하고 해수면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 동쪽 해상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과 대만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언론들은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반도체 공장에 정상 가동 여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진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작년 초 대만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6 지진으로 TSMC 생산라인 일부가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일부 직원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만의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도 지진으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UMC는 지진으로 인해 일부 장비에서 보호 셧다운 기능이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특성상 공장이 멈춰서면 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공장은 잠깐이라도 멈추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와 소재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멈추면 재가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의 여파로 공장을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웨이퍼 피해는 적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공장도 이렇게 불안정한데 TSMC는 무슨 정신인지 화산분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잊을만하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의 TSMC의 두 번째 공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 구마모토연의 첫 번째 공장을 건립 중인데 이어 일본 내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진과 화산분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의 예민하기 그지없는 반도체 공장을 또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TSMC의 무리수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차지하면서 복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존 파운드리 공정의 TSMC가 오랜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에게 각종 위기가 닥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가 닥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TSMC의 일격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7월 초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세계 최대 랜서머어 조직 록비드로 TSMC의 7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록빛이 어떤 데이터의 접근에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TSMC의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SMC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TSM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IT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하는 한 서드파티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서버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새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서드파티는 키맥스 테크놀로지, 키맥스 테크날러지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국제적인 IT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드파티인 키맥스 측은 공격자들이 설치 환경 설정 파일 등 4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캡처해 갔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록빛의 하위 그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NHA TSMC가 7천만 달러들 8월 6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TSMC의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들 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누구나 TSMC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칩셋 전쟁이 전 세계 지정학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TSMC들 향한 이런저런 해킹 시도들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양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도 TSMC의 지분을 단 3개월 만에 매도하면서 단타를 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7월 9월 사이 TSMC 지분 41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치를 매입했으나 작년 연말에 보유주의 90%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물과 한 분기만에 약 5조 원 가량의 단타를 친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인터뷰에서 TSMC는 경영이 우수한 회사라고 평하면서 하지만 급히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과 미국 대만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워런 버핏만이 아닙니다. 블랙록과 JP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에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TSMC의 리스크 상황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해 허미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단 공정인 3나노들 기반으로 한시 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일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TSMC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제2의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TSMC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터지며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TSMC에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성공 1주년 직전에 2나노 승부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칩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칩 등으로 순차 연결되는 제품 전략을 통해 TSMC와의 대결에 맞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이 TSMC에 앞선 3나노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늘 바탕으로 TSMC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TSMC를 제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은 지난 1년간 기술 경쟁력을 한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모로라운드 GAA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GAA는 TSMC가 쓰는 방식인 핀팩피네피티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한참 앞선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삼성은 3나노 양산 당시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한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은 GAA 기술을 3나노뿐 아니라 2나노 1.4나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TSMC도 2나노부터는 핀팩이 아닌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바로 2나노가 차기 파운드리 반도체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GAA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이를 활용해 2나노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현재 안정적인 수율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2024년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2나노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모바일 향 중심으로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HPC 향 공정 2027년 오토모티브 향 공정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수들 장악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연 삼성전자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 업계 1위와 같게 갈 것이라며 5년 안에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 몇 TSMC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양산 목표만 밝힌 게 아니라 이미 부문별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쟁사와 시장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TSMC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강조하는 패키지 기술 관점에서도 곧 따라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 역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멀티 다이 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TSMC에 맞서고 2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자 산하 IP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첨단 칩 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국과 협업을 강화하며 고객사 위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TSMC를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사들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 아브로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공정 가동률이 90%에 이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나노엠와 7나노 공정 합계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 되었던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나노와 7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출력 공정입니다. 업계 1위인 TSMC도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공정은 3나노지만 아직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주력 공정에서 이러한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공정 가동률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역발상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3대 칩 기업 중 유일하게 모래 설비 투자 K-PACS들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줄여 칩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는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시장 우위 확보들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인 402억 달러 약 53조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약 20%가량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5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2% 줄였고 대만의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 약 42조원을 쓰긴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델도 작년보다 19% 감소한 200억 달러 약 26조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삼성은 TSMC와 인데를 포함한 톰 3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으며 압도적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IET 물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업계에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침체가 깊어진 위기에도 삼성은 강력한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출력하며 경기 회복기가 찾아올 때 최정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초격차 전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 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율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수를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장비의 정확도와 글린룸의 청정도, 공정조건 등 여러 재반사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 간 기술력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입한 원재료 대비 높은 산출량이 나오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율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이 공개되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3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기술 전문 물로구에서 3나노미터 수율은 최대 70%에 달하며, 4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은 5나노미터 공정과 비슷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수율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도 시작했지만, 현재 출력 생산 공정은 4나노미터입니다. 2021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 4나노미터 초기 버전은 상용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이 대만 TSMC로 이달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삼성은 또 갤럭시 S22의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엑시노스 2200분을 탑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수율 문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분 반도체로 전량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나노미터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벌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수율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는 굵직한 대형 고객사 제휴치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3세대 공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의 텐서 3분 칩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간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 3나노미터 GEA도 삼성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이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섰지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율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삼성을 폄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억측을 잠재우듯 삼성이 자사 보고서를 통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수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품질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3나노미터 프로토타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아직 일정 수준의 수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TSMC가 빠른 시일 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애플의 M3 칩 수유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애플이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결정적인 문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TSMC의 3나노미터 웨이퍼의 가격이 2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제품 선택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플이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TSMC의 웨이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분명 수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간 TSMC가 감추던 수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얼마 전 팁스터 네베그너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TSMC 3나노미터 수율에 관련해 애플 경영진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나노미터 수율이 최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과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수율을 빠르게 회복했다. 실제로 처참한 수율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까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차기 M3 칩셋이 탑재된 맥 및 아이패드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팁스터 네베그너스 골뱅이 택레베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 맥도는 아이패드가 없을 것이라며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로 애플이 M3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E2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TSMC의 현재 3나노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M3 뿐만 아니라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칩셋도 3나노 공정으로 제조할 계획인데요. TSMC 3나노 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애플은 우선 A17 바이오닉 물량을 위해 M3의 3나노 공정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TSMC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겁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탈 TSMC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전문 매체 WCCF테크는 AMD의 신형 노트북 CPU 라이젠 7040분 출시 시점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늦춰졌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TSMC가 납기 일정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MD의 라이젠 7040분은 TSMC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는 CPU입니다. 하지만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고객사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요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신형 반도체 출시 시기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해 왔지만 4나노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겨 왔는데요. 하지만 고성능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해 TSMC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삼성전자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AMD와 퀄컴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뒤를 따라 삼성전자에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갑질을 해온 탓인지 눈치가 없어진 걸까요?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TSMC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최근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을 앞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IT 매체 동스 하드웨어는 상당수 미국 페리스 업체들이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로 주문을 돌리는 걸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TSMC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등으로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의 칩스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반도체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비싸게 받겠다며 맞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논리는 맞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은 삼성전자보다 TSMC에 상당히 물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격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TSMC의 고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 삼성은 벌써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겼습니다. 4년 전 저희 채널 초창기 시절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비전 2030 발표에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초대박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긴 것입니다. 삼성이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현금 자산입니다. 삼성의 현금은 현재 1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과 TSMC가 60조, 마이크론이 10조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삼성의 100조 실탄은 그야말로 대단한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는데도 물고하고 삼성이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 즉 53조 원대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TSMC도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최대 11.8% 줄인다고 발표한 것을 몰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의 저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은 머지않아 TSMC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월드라 세트월드라